큰 일을 만들어 놓는 중 혈압 165 꼼기가 심장이 약간 큰 일인 것 같아서 아 그럼 뭐지? 어색 자, 아는 왜? 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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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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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딘지 알아? 알아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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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얼른 가서 맘마 줄게. 알았지? 조금만 기다리자. 홍게 눈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? 짜증 났어? 잘 안들려. 쟤는 거. 머리에 붙이는 거. 아잉. 엄마가 또 구경하고 있는 거. ¿Qué pasa si la cosa está tecnológica-kan? ¿Qué pasa? ¿Qué pasa si la cosita te tiene que hacer las nuestras 했습니다? ¡Muchas gracias! 글쎄, 글쎄, 글쎄 일단,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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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것도 많이 못 줬어 그거 많이 해 이거 지도해 엄마한테는 그냥 도착했어요 위대에 집중하는 놈이 제가 바랍니다 정말 최고라는趣 간단하게 보면 봤는데 심장판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알겠습니다 소유기는 전기구 모양이 나쁘진 않아요 똑같죠? 모양이 나쁘진 않죠? 저기 뭐 심장 모양이 약간 물이 쭉쭉하게 그려 보이는 영상은 아닌데 아 얘가 요리한 영상은 원래 안 좋아하다 그래도 물이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술적으로 오줌 배종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줌을 식품 반찬을 몸 좀 시키는 건 어렵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심장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넘어가 필요하고 지금은 어쨌든 연증이나 이런 것들 두드러지는 건 아니고 탈모가 심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로디는 6개월마다 검사하는 것 같아요 로디와 홍게 둘 다 물 많이 물은 충분히 먹는 건 좋은데 특히 홍게나 그리고 그리고 살 빼고 네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살을 일단 둘 다 많이 빼는 걸로 체중은 좀 빼줘야 되겠죠 물이랑 체중은? 급격하게 빼주실 필요까지는 네 급격하게 그럼 홍게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지금 수액 처치를 뭐 이렇게 와서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거예요? 네 그리고 오히려 저희는 체중 조절하고 가상선 조절하고 만약 이게 맞으면 그런 것 좀 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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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집사2단계 남집사 너무 труiny Hugh Then the other egg Some of them are so fain A little bit The egg I'm so sorry I think they can get a cake 남집사 요리가 지금 나와있냐? 사렌지이 aş 비교 액세 4번 15번 정보었 10번 0 optimal 4번 pontos Ku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